아 네 지금 음악이 바뀌고 있죠 내디를 하셨습니다 으 으 자 요거는 역시 불을 쓴가요 이사역 종합이 나 제주가 아예 자 여기서도 또 우리 강일영 선생님은 어떤 표정을 모셔서 보여줄지 좀 기대되는데 중과 기사는 거로 네 중과 기사는 에 치료받과 달리 아 뭐 좀 점잖은 편입니다 아 뭐 뭐 시급은 4 두분 두 분 살아가는 방식도 풀릴 것 같아요 네 우리 나무는 전행자 커플은 굉장히 여부 나와서 야 나의 술마 것тов 뭐 이런구 우리 강일영 담당 8рат 3 으 예 자 2부 뭐 이렇게 나무 4 так 4 주식이 엉망이 뇨을 4 aps 아 예 저분들을 4월에 되셨어요 지금 전행자씨는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. 30년? 네. 우리 강희령, 박임성 커플은? 저분은 한 40년. 40년? 네. 40년 치면 저렇게 막 변화가 되는구나. 아니 그러면 두 분이 거의 만나자마자 춤을 추시기 시작하신 거예요? 강희령씨가 먼저 춤을 배우셨고 나중에 부인을 한 7년 전부터 가르쳤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지금 아내분은 경력이 한 7년 전부터 되셨는데 이렇게 부부가 함께 추면 더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장점이 많죠. 금수도 좋아지고 그렇죠. 금수도 좋아지고 또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현장에 두 분이 손잡고 우선 우선 갈 수 있고 그렇죠. 크게 장소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. 자 오늘도 나홍도 선생님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와 그리고 라이브 노래로 함께 이렇게 시연을 감상하시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시연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리듬댄스는 차분한 것이 아니라 전용을 하면 얼마든지 더 활기차고 멋지게 연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이 리듬댄스는 아주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요. 분위기 있는 춤서부터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스텝부터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우리 나무누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시는 전생자 씨는 연상계사 커플 잘하셨습니다. 연상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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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상계사